1년 1독 통독 성경 89편까지입니다. 다윗은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강구합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기대를 하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10편 86편에서 89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진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우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애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난 날을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운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이이다. 시편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굴레색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지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도다. 여호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8편 고라하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루완노세 맞춘 노래. 여호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모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었나이다. 여하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지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하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하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날을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0편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하여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다위색에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하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하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하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하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하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로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하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우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우리의 황폐는 여하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여수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 즉 다위세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셀라. 여하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원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위세게 맹세하시니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하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하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10편 86편에서 89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소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고라자손, 에단입니다. 10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이자 노래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성산인 시원성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원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시인은 시원, 곧 하나님의 성읍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시인이 시원성 예루살렘을 노래한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원성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오 고룩한 산이 됩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시원성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후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들과 온 세계 즉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등 모든 이들이 시원의 백성들이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에서 라합은 인명이 아니라 지명인데 라합은 자랑하는 거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바다괴물의 이름이며 구약성경에서 리워야단, 바다괴물, 애굽 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거기서 났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시편 8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시온이 열방의 신앙 중심지로서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등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세계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가 낳은 나라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두가 한나라 백성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백성입니다. 호세야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기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시편 89편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시편의 주제로 삼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다윗을 내종이라고 부르셨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길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과 귀례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남북과 요단강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다볼산과 동쪽에 있는 헤르몬산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서남북 전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서 다볼은 채석장이라는 뜻으로 다볼과 헤르몬은 각각 다볼산과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다볼산은 이사갈, 납달리, 스볼론지파의 경계에 있으며 갈릴리 호수 서남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해발 588m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산을 이곳으로 추정하여 이곳에는 이를 기념하는 교회와 수도원이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종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종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와의 인자와 성실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기대어 다시금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정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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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